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7년 1월 20일날 한 사업가가 창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약 4천평 평당 85만원 정도에 343억건에 인수합니다 이 사업가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창주시에 주상복합쇼핑몰에 기반을 둔 창주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3개월 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 5천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대단한 자산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월 22일자 조선일보는 6면에 김정숙 여사와 친한 청주사업가 부동산 특혜 매입 5천억 차익이란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의 곽상도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기한 의혹 기사입니다 민주당 청와대 그리고 청주시청은 곽상도 위원의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인수권입니다 중부메일신문과 뉴스티스 충북본부를 소유하고 있는 장덕수 회장은 2017년 1월 20일 날 약 4천평에 달하는 당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343억 1천만원 평당 정확하게 85만 5천원 정도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경합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독 입찰로 청주시가 제시한 최저가에서 1,400만원을 덧붙여서 인수하게 됩니다 원가로 인수한 셈입니다 주식회사 청주터미널의 한 관계자는 5천억 원의 개발 차익을 얻었다는 시중 루머에 대단히 억울해합니다 아마도 이 5천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49층의 주상복합 3개동이 건설되어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익이 최소 5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추적의 바탕을 두고 나온 숫자입니다 만일 5천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면 투자액 대비 수익이라는 면에서는 대단한 그런 신화를 창조한 사례에 속합니다 한겨레신문의 문장훈 기자의 취재형안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고민을 토로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감사들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못했는데 시세 차익 5천억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다 사업이 더뎌지면서 금융비용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융비용 부담이 과하다는 그런 문장에 주목해서 토지 매입자금 343억 원 정도가 어떻게 조달되었을까 궁금함을 갖고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343억 원 토지 매입자금 가운데 장덕수 회장의 개인자금이 투입된 것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320억 원 정도는 금융권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1월 23일자 세종경제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청주게이트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된 반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주고속터미널의 현대화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그런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5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시시의 차익이 기대되는 사업이지만 진행이 안 되고 삐끄덕거릴 경우에 장덕수 회장 측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충주 지역 내에 5개의 제2금융권에서 빌린 320억 원가량을 변제하는데도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업성을 보고 아마 제1금융권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들은 대출을 응하지 않고 주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들이 320억 원 정도를 담보를 잡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한 320억 정도 제2금융권에 끌어들인 돈하고 그 다음 장덕수 회장의 사제20억이 합쳐져서 340억 정도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기 돈 20억으로 5천억 원 만들기입니다 장덕수 회장의 원대한 계획대로 49개층 3개동의 주상복합빌딩을 건설해서 분양이 완판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단돈 자기 돈 20억을 투자해서 5천억 이상의 시체 자익을 만들어내는 신화 창조의 주역으로 장덕수 회장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 1월 20일 날 토지 매입 계약으로부터 시작해서 8월 3일 현대화 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과 6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340억짜리 토지가 5천억짜리 이상 정도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보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2017년 1월 달에 그리고 2017년 8월 달에 계약이 이제 새로운 그런 형태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5천억 정도의 최소한 5천억 이상 정도의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투자 수익률만 보면 신화 창조의 주인공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장덕수 회장이 동원한 자기 자금은 토지 매입 가격의 5.8%에 불과합니다 5.8%를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레버리지라고 하죠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5천억 이상 정도의 개발이익을 만들어낸 거니까 엄청난 성공한 사례 가운데 하나죠 단 이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전혀 없었다면 누구도 장덕수 회장이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딱 6개월 만에 청주시가 용도 변경을 해준 거죠 용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본래 그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땅이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사후적으로 보면 고스란히 개발이익이 모두 다 장덕수 회장 개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충북 경실령 같은 데에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본이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큰 물건을 잡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특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 가운데서 루드비 폰 미제스라는 분은 기업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가는 자기 자본의 소유 여부는 전혀 관계없고 기업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자 포착하는 자 찾아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는 한 푼의 자본이 없더라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다가 그 기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원론적으로 보면 루드비 폰 미제스의 정의에 의하면 기업가라는 것은 기회를 발견하는 자이고 또 발견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지금 주식회사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의 그런 오나인 장득수 회장이 잡은 그런 기회가 순수한 기업가의 발견인가 이런 점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죠 그 배경에 거대한 권력이라는 배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나 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곽상도 위원이 제기한 것도 그것이 그냥 순수한 기업가적 발견이라기 보다도 정치 권력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특혜를 받았다가 아니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옛말에 오비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옛말처럼 2017년 1월 달에 계약이 토지 매입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문재인을 향한 권력 집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8월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또 5월에 집권했기 때문에 2017년 8월이면 한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번 사업의 성사 과정은 모두 다 문재인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던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계속 제기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런 시세차익이 개발차익이 고스란히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한 사업가에게 돌아갔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합리적 의심까지 제거하기에는 좀 길이 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갖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성사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라든지 좀 명확한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특검과 같은 제3의 기간을 통해가지고 엄정하게 검증을 받을 때 특혜 시비 같은 부분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끈은 두고두고 아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개발익이나 시시의 차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